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오줌난 핑크스타가 완전히 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예쁜 핑크스타도 영상에 담아보고요. 또 바크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핑크스타는 지난해 9월 초쯤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그때 꽃이 작고 또 꽃이 많이 달리는 그런 품종이라서 제가 부담없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었는데 두 개를 이 큰 구멍토분에 합식을 해서 선물용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심었는데요. 지금 10개월쯤 됐는데 잎들이 모두 두 장씩 다 나와있고요. 지금은 꽃이 피는 중이라서 그런지 뿌리가 성장을 전부 멈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성장을 멈추고 있는 게 보이죠. 이쪽에도 뿌리 나오는 것을 옆에 있는 구멍으로 넣어줬더니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뿌리가 썩지 않고 핑크스타 꽃이 봉윤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왼쪽에 봉윤이 있는데요. 봉윤이 있는 것도 있는대로 매력이 있고요. 또 없는 것도 예쁩니다. 이 핑크스타가 키워보니까 잔설보다는 꽃송이가 조금 적게 달리는 건데요. 품종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핑크스타가 환경이 조금 나빠서 그런지 이제 더 키워봐야 확실하게 알겠죠. 이 핑크스타를 제가 살 때 꽃송이가 많이 달리는 품종이고 또 대륜이 아니고 키우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 모두 다 이렇게 꽃대가 두 개씩 나와서 이렇게 펴 있네요. 여기는 제가 꽃대가 나오고 있는 중에 여기로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꽃송이가 몇 개 안되죠. 한 두 달 전에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 뿌리가 이렇게 밑에까지 나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주지 않아서 뿌리가 하얗게 보이죠. 모두 다 바크에 심었습니다. 이 잔설은 이렇게 덩치가 크지 않아서 관리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꽃이 많이 달리는 게 우선 좋죠. 두 가지 다 바크로 심었는데요. 오늘은 바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굵은 바크를 사용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큰 화분에 심을 때는 굵은 바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쯤 되는 화분에는 아래쪽에는 굵은 바크를 넣고요. 위쪽에는 가는 바크를 넣고 아주 작은 화분에 심을 때는 가는 바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바크는 지금 재활용하려고 제가 씻어놓은 건데요. 재활용을 할 때는 오키아타 바크는 1년 정도 사용하고 난 것은 재활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국산 바크는 재활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할 때는 끓는 물에 한번 소독을 해서 사용하시고요. 너무 오래된 바크는 재활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년 이내 된 것은 재활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오키아타 바크도 설명서에는 씻지 말고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바크는 속에 달팽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끓는 물에 한번 씻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먼지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말려 뒀다가 사용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균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벌레 알 같은 것도 다 없어지니까 가능하면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씻어서 말려 뒀다가 사용하면 좋습니다. 바크를 씻을 때 이런 바구니가 있으면 한번 흔들어서 아주 가는 것은 버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쓰다보면 또 아래쪽으로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먼지를 이런 바구니에서 털어내면 되는데요. 보시면 아래쪽에 먼지가 쌓인 게 보이죠. 그리고 아주 작은 찌꺼기 같은 것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소쿠리에 한번 걸러내고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작은 먼지들이 뿌리에 붙으면 뿌리에 미세한 기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씻어둔 거라도 쓰다가 마지막에 남았을 때는 한번 이런 소쿠리에다가 흔들어서 가는 것을 빼주고 이렇게 깔끔하고 온전한 것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것을 사용하면 바크 사이로도 통기가 잘 돼서 뿌리가 잘 썩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국산 바크를 사용하실 때는 필히 소독을 해야 됩니다. 사용 방법에도 끓는 물에 소독을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불순물을 걸러내야 됩니다. 불순물이 국산 바크에는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돌도 많이 들어있고요. 나무토막 같은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크와 이 예쁜 핑크스타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